5월 말일까지 법주사의 야간개장에서 조명 켠 거 보러 왔는데 몇 시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법주사에 불 들어오기 전에 세조끼를 잠깐 걷다 올라고요. 여기 가을에 오면 진짜 멋있어요. 눈썹 바위에 이래는데요. 세조가 바위 아래 앉아 생각에 잠겼던 자리래요. vreisation 혹시 창문하 알려주신가요? 안녕하십니까 밑으로 작업을 운ικά 질문 했는데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네모난거? 아 저거 태평휴게소까지만 와서 법주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태평교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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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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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